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드 땅스 아이쿠 됐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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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쓰 아 한 번 죽어주는 매너 좋았습니다. 뭐가 문제였지? 아 뭐 할라그랬는데 기억이 안나봐. 기억이 안나. 설마 아 이걸 사본다. 아 이거 한 번 보고싶어. 지켰나? 아 오케오케 아 근데 나이트로드 빠지면은 너무 좋아. 어 뭐야 갑자기 앞에 있어. 어이구 어이구. 아 잘 못 깔아 아 잘 못 깔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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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 버튼에 끝내야 되는데? 베이 안드비트 나루하고 나와? 편한거는 나루가 더 편하지 나오는 점샷 해야되잖아요 얼마나 귀찮고 그럼 뒷넣기도 빡산대 당연한 소리를 저쪽이 아 근데 확실히 1페이지만 깨면은 진짜 별거 아닌데요 1페이지가 길면 길수록 아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자마자 죽는 거야 당황스럽고 에헤이 설마 에헤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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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운 나쁘면은 못 끼겠다 아 으 죽 우리로 아니 왜이렇게 잘 안넘은거 같아요? 집중력 좀 해야겠는데? 목게는 너보다 좋아 집중력 좀 해야겠는데? 집중력 좀 해야겠는데? 집중력 좀 해야겠는데? 집중력 좀 해야겠는데? 어 뭐야 아 죽었다 아니 어딨어 발판 어 설마 아 이거 옵션을 끄고 했어야 됐나? 핑계되고 있지? 좋았습니다 아 묶여지는거 아냐? 안 보여 안 보여 어 깜짝 깜짝 놀랐네 먹이 아니 빨리 빗을 많이 해놔 누가 가려 ㅋㅋㅋㅋ 진짜 아 안돼 저거 날아가지마 아 날아가면 안되는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숨막히는 어 설마 살았어 아 깼다 아 나이스샷 아 빡섰다 빡섰어 위험했어 못길 뻔했어 겨우 깼네 와 빡섰 뻔했다이 아 유니온 6292 링크가 다 있었죠 아 무난히 깰줄 알았는데 아 이상하게 좀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잘 못봐가지고 젠팩업은 60 60 60 풍마 15 스프 24 요렇게 요렇게 피방무기 요거는 그냥 껴놨네 음 음 음 음 크릭 크릭 없군 공댐 아 방공공 아 이렇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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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간빌